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어 여기서 딱 가세요 계속 가세요 더 가세요 아냐아냐아냐 어? 그럼 저기서 나가질텐데 안 나가지나? 어? 아이 자식아 아이 자식아아아 여기서부터 가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세요 더 가세요 애매한데? 일단 가보세요 집을 수 있어? 못집어? 아아 집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중간에 다시 명령을 다시 줄 수 있구나 자 이제 가세요 아 나이스 갑시다 여기서 뛴다고 죽지 않겠지? 그래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너는 이제 나에게 신뢰를 잃었어 이렇게 오고 그래서 다시 떨어진 다음에 아하아 불이 여기 있었던가? 그렇지 그렇지 어이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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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불 꺼 움직이기전에 빨리 가야되 가 쭉쭉 가 築 더 가 더 가 더 가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와 이제 와 이제 와 아 더 와 더 와 더 와 가봐 가봐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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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 가 가 가 가 고고고 고고시 고고시 허리업 허리업 계속 가 계속 가 아하하하 이 멍충아 하하하하 괜찮아?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미안해 미안해 이번엔 내가 신수했다 야 여기서 가 여기서 가 가 가 가 가 고고시 아니 가 가 가 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하하하하 이제 와 이제 와 이제 다시 와 다시 와 커먼 커먼요 계속 와 계속 와 그래서 가자 이제 아휴 아 힘들었지 뭐야 야 요거 먹고 내리 가구 내리 가구 어 헉 야 야 이 쓰레기 놀아 야아~~ 야 혹시 모르니까 이거 주워 하아 진짜 짱랑이 가자 한단! 둘! 됐어요 아유 깼다 아유 깼다 아 근데 진짜 아까 그 숫자 겹치는거는 진짜 그 푸른 사람들은 싱크빅 인정 공지는 왕자를 위해 꺾어온 꽃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빠진 모양입니다 그녀는 손에 든 꽃을 물구름이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인 공주는 왕자에게 주기 위해 꺾어온 꽃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변신을 풀었습니다 늑대는 변신을 푼 상태로 왕자에게 꽃을 겁내주려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자 커다란 손에 쥐어진 자그마한 꽃이 작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늑대는 왕자의 눈앞까지 손을 뻗었지만 끝내 왕자에게 꽃을 겁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밖에 모르는 손 그 끝에 걸린 꽃은 인간인 왕자처럼 더덕고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꽃을 바라보고 있자니 추악한 늑대는 왕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주 왜 그래 늑대는 왕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내 작은 안심을 내신 그녀는 공주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공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왕자의 손에 꽃을 쥐어주었습니다 왕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늑대에게는 오늘따라 그런 그의 모습이 조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공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왕자의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어 새로운 맵이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이거 짧은 게임이라메 왜 이렇게 길어 너무 긴데 내가 못해서 긴 거겠지? 네 깔끔하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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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왜 저번에는 오늘은 여기까지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질척되셔 들 흐흐흐흫 흐흐흐 조금만 가볼게 새로운 맵이니까 조금만 가봅시다 어? 이거 어두운데? 불로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와 불이 없으면 이제 아예 어두운 거야? 헐 이제 죽는 거 너무 불쌍한데? 여깄다 왕자스 아 너무 멀어? 저도 아쉬웠다고요? 석구님들이 아쉬워하니까 하는 거지 저야 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니까 그렇게 막 너무 막 미친듯이 너무 좋은 좋아서 계속 더 하고 싶고 아 이거 끝이 너무 궁금한데 이 상태는 지금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아 게임이 아기자기하고 재밌긴 해요 이런 왕자가 짜증이 난다는 점 내가 이런 왕자 뭘 믿고 지금 계속 뒷바라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점 같이 다닐수록 왠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점 야 불도 꺼트려 먹고 이놈의 시키야 어디 갔냐 왜 또 여기 와있냐 왜 또 여기 와있냐 어디 갔냐 아 고고 하나를 못 뛰어가지고 이렇게 점프해서 오란 말이야 그래 왜 또 점프해서 못 가냐 어디 가냐 또 저긴 점프해서 못 가나 떨어지는 거 봤어요 아 성가셔 아 성가셔 아 니가 알아서 발이 치이면 주워 랜턴 같은 거는 으엉야 으쨰 자 이제 점프 잘해라 으야야야 흐흫 떨어졌어 아 진짜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점프하라고 그래 됐어 이리로 더 가볼 수가 없네 이거 어디로 가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가면 뭐 있냐? 아유 깜짝이야! 다 막혔는디요? 화살! 달빛에 노출되면 늑대 모습으로 돌아간대 우와 여기서 명령하는 수밖에 없겠네 컴온요! 몰라 뭐가 위에 되게 많았는데 그냥 깼어요 뭔가 위에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 보이긴 했는데 깜짝이야 공주는 왕자의 손을 잡고 동굴 안을 나갑니다 항상 왕자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길을 살펴왔지만 갑작스럽게 왕자의 발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위가 뭐가 있긴 있었어요 왕자! 공주는 왕자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공주의 힘으로는 왕자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늑대 모습으로 돌아가면 왕자를 간단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왕자의 손을 쥐고 있던 공주의 손이 늑대의 손으로 바뀔 테고 왕자에게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겠죠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왕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힘이 빠진 공주는 결국 왕자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털썩 아 쟤 쟤 저기서 떨어졌으면 죽은건데 깜짝 놀란 공주가 왕자가 떨어진 곳을 다급히 내려보자 용풍 패인 구멍 안에 쓰러져있는 왕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포기해라야 저 정도면 죽었다 쟤 평소의 행적을 보면 공주의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고 괜찮다는 듯 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뭐였어? 그동안은 나를 능멸한 것이었나 무너진 것이 그리 높지 않았던 덕분이라고 아까 이거보다 더 낮은 데서 죽었는데 쟤 공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 이게 찌밤 지금까지 뭐한거에 씹으래 공주는 빡이 이빨이 돌았습니다 공주는 힘에 힘에 야마 이빠이 데스요 힘에 삼아 어이 뭐야 깜짝이야 이 괴물에게선 적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야 이 자식아 놀래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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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자 좋아 임상실험 끝났으니까 가는거야 호로록! 떨어졌어 떨어졌어 에라이 자식아 하아 하아 그래 오오오옹 휴 흠 이렇게 닫은거라 네 여기서 대기 야 이 쓰레기들아 악의 없다며 악의 어떻게 되는거지? 얘가 이쪽을 바라볼때 저쪽을 바라볼때 가야되는데 지금이니! 아이 그렇지이 됐어 으악! 으악! 아! 하! 하! 아잇! 놓쳤잖아잇! 점프해서 지금이니! 흐흐흐흐 점프해서 두번째니! 됐어 변신하고 지금이니! 아주 좋았어 적절했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흐흐흐흐흐흐흐흐 하아아앗! 으흐흐흐흐흐흐 스 스었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허 아하 야 야야 그럼 갈 데가 없는 데 저기 말고는 건너가고 저쪽은 뭐야? 일단 뛰어내려봐 아니구나 왕자 거기 있어봐봐요 왕자님 이쪽에도 뭐가 없구나 이쪽엔 뭐가 없었다 그럼 저 위로 가는게 맞는데 어? 이쪽에 뭐가 있다? 아닌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어 아니구나 여기 왔던데구나 그러면 여기 와서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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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동네 왕자는 힘이 넘쳐서 잠수도 하면서 지구도 굴린다던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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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누르면 으흠 좋았어 이것도 누르면 으흠 좋았어 됐어 됐어 이제 어? 아니었어? 아 이걸 누르고 왕자를 오게 해야되는구나 오케이 어 뭐야 스시피어 스시피어 글쎄 언젠가 야 안 돼 흐흐흐흐 올라오면 그렇지 지금 그렇지 지금 지금 그렇지 됐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하하하하 으아이 너무 어렵네 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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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변신하고 후려치고 으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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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점프하고 다시 점프하고 일단 여기까지 오게 하고 그래 아 일단 여기까지 오게 하는게 중요한거구나 괜히 저 밑에서 시작했네 내가 아 멍충하게 어이 아 내가 왜 내려왔어 또 끝後 하한복 으아이 후 ㄷ 이제 됐어 이제 할 수 있어 할 수 미리 이 끝불로 닿을 수 있어 흥 헝헝 헐헤이 헐헤히 슈퍼 점프 아아아앙 아앙 nasda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other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형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눈뜨면 집이고 엄마가 따뜻한 아침밥을 해서 함께 식사하는 에에에 넘어와 넘어와 아아 됐어 이제 다시 간다 여기다 후다다닥 점프 아앙 어이 깜짝이야 어 왜 아까는 나 한 번에 넘어갔는데 그쵸 아까는 한 번에 넘어갔는데 왜 어 이거 탈 수 있나 이거 타네 텐션이 떨어졌다 급격히 아예 욕심 부르면 이렇게 돼 우리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어디서 끝냈어야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어디서 왈로로로로로로로로로.. 여기서 올라갈 때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렇지 가라 이 자식아 가 계속 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왜 거기서 그냥 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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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화장품 가자 아이고 아이고 왔다 아이고 왔다 왔다 왔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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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아아아 깼다 눈이 안보이는 애인데 잘해도 주라구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제가 어? 제육볶음도 해주지 제육볶읍 제육볶음을 해주는 사이는 정말 제육볶음을 해주는 사이는 정말 제육볶음을 해주는 사이 아무나 제육볶음을 해주는 사이입니다 아무나 제육볶음 같은걸 해주지 않아요 제육볶음을 해주는 사이입니다 아무나 제육볶음 같은걸 해주지 않아요 제육볶음 여러분 맨날 제가 치킨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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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니까 간만에 제육볶음을 말해가지고 뭔가 적응이 안되셨나본데 야 어? 뭐가 띵했어 으흠 으흐흠 으흠 트흑 changing 너머리가 띵 너흐흠 너 이거 아닌가베 아 여기서 내리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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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딱 내리놔 니가 거기 못가잖아 딱 내리놔 가 굴러가요 됐어 이제 오케이 내려갑니다 1층입니다 기다려봐 뭐야 이거 뭔가 시련 시련이 굉장한 시련이 눈앞에 보이는 듯 뭐야 관광이야 관광 전망대였어 차차차차차차 해서 가는거야? 흠 넛 이렇게 된 이상 손절이다 흐흐흐흐 어어어 어어 여기로 오면 끝나 근데 얘는 왜 있는거야 여기서 흐흐흐흐 띵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요? 장산범이요? 장산범처럼 안보이는데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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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죽은거에요 못올라가서 그렇다문 자 여기서 이제 안되네 이거 어 됐다 오오오 오오 오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어 내가 직접 가는게 아니었어 그렇지. 잡아서 던져 잡아 너도 잡아서 던져 아 좋아 너도 잡아서 던져 나이스 아 아 아 이거였어 잘했어 잘했어 나 너무 잘한거 같애 나 전쟁에 와봐 하사산! 하사산! 아 빨리와 날 믿지? I believe I can fly 좋아 나 여기까지 오늘 체크하면 가자 전불성! 이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어두운 동굴 안을 신중하게 나아가자 구멍이 잔뜩 뚫려있는 신비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위 여기저기에 뚫린 구멍들이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새까만 어둠이 가득한 기분 나쁜 구멍에서 위험한 것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공주는 왕자를 지키듯 감싸며 구멍 앞에 서서는 안쪽을 물구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구멍에서 까맣고 자그마한 생물들이 꾸물꾸물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와 왕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은 생물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공주의 목소리에 왕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몸 역시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왕자 움직이면 안돼 공주는 갑자기 나타난 검은 생물들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왕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검은 생물들은 코 같은 것을 벌름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네? 뺏을 생각은 없는 건가? 공주가 경계심을 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왕자의 곁에 있던 검은 생물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먹으면 안돼 균에 깨 눈치챈 공주가 달려들어 검은 생물을 일천했습니다 검은 생물은 멀리 날아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눌먹였습니다 검은 생물의 머리에는 폭이 생기 있었습니다 그 생물은 훌쩍거리며 슬픈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꽃 좋은 냄새 맛있겠다 아무래도 검은 생물의 목적은 왕자가 아니라 왕자가 가지고 있던 꽃이었던 모양입니다 왕자가 검은 생물들의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왕자 위암마니깐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두더지라 수장하며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 뛰어난 후각을 지니고 있어 좋은 향기가 나는 꽃을 매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동굴 안엔 꽃이 피지 않지만 가끔씩 꽃잎이 바람을 타고 안쪽까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두더지들에겐 그 꽃잎이 특별식인 모양입니다 자주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일이 드물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공주는 그들의 정체가 두더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왕자에게 사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눠주고 싶지만 이건 선물로 받은 소중한 꽃들이라 줄 수가 없어 위안해 왕자의 말을 들은 두더지들이 야마가 이빠이 데스 돌았어요 데스 슬퍼 누름 소리를 들은 왕자 데스 공주 히메 히메 사막 제안을 제안 데스요 이 사람들한테 줄 꽃을 꺾으러 가는 건 어떨까 왜 이렇게 길어 공주도 자신이 선물한 꽃을 두더지들이 먹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꽃을 찾으러 가자 두 사람이 말을 들은 두더지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꽃밭을 찾기 위해 바람을 타고 날아든 꽃잎의 흔적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젠장 야 이 쓰레기들아 가자 흐잇 흐야야야 다다다 에스 두개 다 먹었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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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살았냐? 왕자님 왕자님 흐잇 흐잇 흐다다다 흐다다다 좋아요 흐 흐 흐 흐 음 손이 많이 가는 왕자님입니다 눈만 다친게 아니라 눈만 다친게 아니라 아 아 아 내 뒤에 숨어있었어야지 뭐한다고 뭐한다고 거기 계셔갖고 오오 하이닛 진짜 말이 끝나기가 무섭다 이게 다 제 업보인 것을 어쩌것습니까 기다리시여 기다리쌰 손잡으쌰 아 배고파 어디로? 여기로? 저 뒤는 뭘까? 거기 있어봐요 아! 어이 깜짝이야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어? 여기 뭐가 있나봐 근데 불을 밝혀야돼 뭐가 있어 뭐가 있긴 있어 랜턴을 찾아라 랜턴 왕자도 공주도 스트레스로 오래 못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랜턴 여기있다 내가 있으니깐 왕자님 가셔성 잠깐만 나 여기 달빛 때문에 못가니까 왕자님이 일단 가셨다가 거기서 잡으시오 그리고 일로 오시오 자 따라만 하세요 따라만 하세요 따라만 오세요 따라만 오세요 이제 손잡고 가자 이제 손잡고 가자 손잡고 나 가자 달려보자 하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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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하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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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수동적이죠 하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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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고 여자고 말이죠 그런거 따질게 아니라 서로 서로 뭔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 왕자님 저런다니깐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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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뭔가 그냥 저 양반은 그냥 하하 하하 눈암보인다는 핑계로다가 그냥 아무 의지가 없어요 아무 의지가 하하하하 그 짧은 그 공간에서 왜 떨어지죽냐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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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랜턴 가지고 또 내려와야 되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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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어떻게 보면 딱 전형적인 우리 남자들의 스타일과도 비슷하죠 시키는 것만 하는 시키는 것만 하고 안 시키면 안 해봐 옆집 왕자님이랑 반침 섞고 싶어요 점프! 그렇지 점프! 됐어 아 이제 됐다 됐어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직까지 잘하고 있어 왕자님! 아! 왕자님 여기 있어 봐봐요 아 불을 붙여야 되는구나 아 여깄다 왕자님이 쓰읍... 어떻게 해야 한다? 왕자님이 일단 나가봐봐요 왕자님이 일단 나가봐봐요 왕자님이 다시 와봐봐요 일단 왕자님이 쓰읍... 그거... 어떡하지? 랜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불을 붙이는데 그래 이거 불을 붙이는데 또 하나가 더 있겠지 어딘가에 뭐... 그러면... 없나? 헐...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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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제 알았어 튕기고 아 튕기고 아 튕기고 아 다시 더 더 더 아 나무 낮인데 아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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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한번만 더 아이 하하 이새님 안녕하세요 나이스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갑시다 갑시다 불을 붙이시용 아 아 아 진짜 눈치껏 타라 장풀 으음 가자 가자샤샤샤 왕자를 지킨다고 샤샤샤 이리와 왕자를 지킨다고 샤샤샤 쭉 죽었지 갑시다 왕좌니임 ㅎ 공주가 고생이 많다 ㅎ 안 Mau 시 시 어? 여기도 불, 불 붙여야 되는데? 왕산 림 불 붙이자 하자 이게 또 도전 욕구가 또 샘솟지 않습니까? 허샤샤 하사삿! 하사삿! 빨리 빨리! 빠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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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쿨 붙였습니다. 음.. 이미 눈치는 챈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공주는 눈앞에 펼쳐진 꽃밭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색색의 빛깔을 뽐내는 꽃들이 석양빛 아래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꽃밭들 가운데도 특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꽃밭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좋은 향기가 나네, 공주! 응, 정말 좋은 향기야! 이렇게 마친 꽃밭은 처음 봐! 정말! 나도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공주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꽃 향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왕자에게도 이 풍경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줄 꽃을 잔뜩 꺾어 가자! 두 사람은 양손 가득 꺾은 꽃을 들고 두더지들이 기다리는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두더지! 두더지! 두 사람은 꽃을 잔뜩 들고 두더지들이 사는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두더지들은 많은 양의 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두 사람을 기다리던 두더지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나눠줄게 공주는 두더지들에게 꽃을 한 송이씩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향기로운 꽃 내음에 견디지 못한 한 두더지가 덥석! 공주가 들고 있던 꽃을 그대로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두더지는 깜짝 놀란 공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꽃 향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는 맛있다는 듯 입을 오물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있다! 그럼 맛있죠? 응? 맛있죠? 꽃을 받은 두더지들은 향기를 즐기거나 맛을 보며 제각기 좋아하는 꽃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기쁜듯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왕자는 한 두더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꽃이 부족해지면 한번 직접 따라가봐! 두더지에게 꽃밭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고마워! 보답이 하고 싶은데 여기서 천천히 쉬다가 두더지들은 그렇게 말하며 동굴에서 얻을 수 있는 신기한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그들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많이 먹으렴! 그날 밤 두 사람은 꽃밭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가져간 꽃은 전부 두더지들에게 줘버렸죠. 선물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주고 싶었던 공주가 왕자와 함께 꽃밭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깊은 밤 깊은 밤 꽃밭을 밝히는 것은 때때로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과 왕자가 들고 있는 랜턴의 불빛 뿐이었습니다. 두 가지 빛을 받아 빛나는 풍경은 몽환적이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꽃 한 송이를 꺾어 왕자에게 건네주었고 뒤이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쑥스럽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공주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왕자의 손을 통해 전해오는 기분 좋은 온기를 느낀 공주는 괴물이나 거짓말 불안감에 대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대로 쭉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주는 방심을 하고 만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갑작스럽게 쏟아진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진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왕자의 손을 쥔 공주의 손이 늑대의 손으로 바뀐 것도요. 하지만 왕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그 공포심이 다시 눈을 뜨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왕자의 손을 감싼 소름돋는 감촉 그건 왕자의 눈을 앗아간 괴물이 그의 팔을 잡았을 때 느꼈던 무시무시한 감촉과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너무 무서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꼭 눌러 참았습니다. 그치만 대체 왜 왜 공주의 손이 그 괴물의 손으로 변한 것이 현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잡고 있던 공주의 부드러운 손이 괴물의 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부터 아 몰랐단 말이야? 모르는 척하기는 공주가 그 괴물인 걸까? 왕자는 공주의 손을 부딪히며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왕자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공주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왕자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죠. 공주 다가오지 마 왕자는 뒷걸음을 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절벽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휴 끝까지 여미 왕자 왕자 공주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왕자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왕자가 놓친 랜턴이 결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공주가 괴물인 걸 숨기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거짓말쟁이 공주인 거죠. 반대편 손을 줘 떨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왕자 하지만 왕자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주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왕자 조금만 기다려 지금 끌어올릴게 하지만 연약한 공주의 힘으로는 왕자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 공주는 괴물인 거야? 그 그런 거 아니야 기분 탓일 거야 꽃이 닿은 걸 오해한 거 아닐까? 늑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왕자를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자에게 자신이 늑대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공주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탁이야 왕자 손을 내밀어 줘 공주는 필사적으로 왕자의 반대쪽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왕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 변했어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비켜준 구름 사이로 환하게 내리쬐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달빛이 공주의 몸을 감싸자 순식간에 변신이 풀리고 공주는 괴물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죠. 완전히 돌아갔어? 완전히 돌아갔어? 이건 아니야 그런게 아니야 자신의 손을 잡은 공주의 손이 두 번이나 괴물의 손으로 변하자 왕자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왜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늑대는 반명할 말도 더 이상의 거짓말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쓰끼 쓰끼 어쏴스키 어쏴스키 야 이수키야 거짓말 죽이수키 왕자가 한 말은 늑대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늑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시야가 눈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건 태어나 처음이었죠. 왕자의 팔을 꼭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 발버둥치던 왕자의 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늑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왕자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늑대는 왕자가 사라진 새까만 숲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까만 어둠에 뒤덮여 있던 숲 한쪽에서 붉은 불꽃이 넘실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조금씩 넓게 퍼져나갔고 이우코 숲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랜턴의 불꽃이 나무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늑대는 나무가 타오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불꽃은 주변의 나무들을 집어삼키며 조금씩 몸집을 불렸습니다. 몸을 태울 듯한 열기가 느껴지자 불을 향한 공포심이 눈을 떴고 늑대는 결국 자리에서 멈춰서 고말았습니다. 아 또 불 무서워하잖아. 무서워 무서워 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왕자와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무서워. 늑대는 불을 향한 공포심과 싸우며 맹렬히 타오르는 숲속을 달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